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4일 금요일 한주간 마무리하는 마감시간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셔츠를 입었는데요. 약발이 한 절반정도밖에 받지 않았다. 먼저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 한번 하구요. 자 오늘 좀 강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어저께 미국시장 흔들리고 한거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0.23% 하락 코스닥 0.26% 하락 외국인이 장막판에 확 기관과 손박김 나오면서 1620억 매수해줬다는 것은요.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네. 근데 기관이 6500억 매도입니다. 이거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7천억 사고 그 다음날 7천억 팔고 6천억 사고 3천억 팔고 4천억 사고 6천억 팔고 이거 뭐 하루하루 이렇게 헷가닥 헷가닥 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연기금 전일 천억 가까이 사줬다가 오늘 그래도 매도해서 돌아서면서 177억 매수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오늘의 흐름은 오롯이 미국선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선물 전일 미국시장 하락 이후에 9시 개장 이후에 좀 더 처지니까 같이 빠졌구요. 자 미국선물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같이 다시 반등. 자 장후반에 또 흔들흔들 왔다갔다 완전 브루스를 추니까 같이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시장 여기 보시면요. 나스닥이 조금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좀 처진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 평선들 아직까지 지금 깨지지 않고 딱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오늘 또 밤에라도 한번 나온다면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갈 수도 있다.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뉴스 한번 보면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거는요. 자 원전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워렌 버핏 손잡고 차세대 원전개발 시동거는 빌게이츠 자 혁신적인 원전개발에 투자해야 된다 주장을 해오구요. 원전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선다 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미해서 가장 큰 수혜주라 할 수 있는게 이 원전관련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딴거 준비한게 다 날라가버렸네. 아 뉴스는 아까 그거 하나 클로즈 했더니 모든거 다 클로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오늘 최근에 백신관련주들 그렇죠. 또 추가백신 보급된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 여행도 이제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여행길도 열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백신 여권관련 라운시큐어 오늘 14% 강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세 보이구요. 자 아까 원전 말씀드렸죠. 원전관련은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진짜 최고로 최근에 강세를 또 보이는 종목 아닌가. HMM에 이어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두산중공업 아닌가. 이렇게 판단 드릴 정도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MM. 그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상승폭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최근에 그냥 연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은 두산중공업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 KPS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원전관련 종목들인데요.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또 지분 갖고 있는 한전도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요. 자 워낙 좀 무거운 한전이니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만 그죠? 한전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조금 조정받음이 한번 워낙 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상승 한번 기대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은 맞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1.2%가 상당한 강세를 하기엔 좀 못합니다만 현대차 기아차는 2.3%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3% 상승 현대위아 3.5% 상승 여러분들께 다 소개했던 종목이죠. 만도도 5.7% 7% 때 강한 상승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현대위아와 만도와 같은 종목은요. 예전에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한번 가면 또 끝내주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 현대차와 기아 미국 수출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니까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도주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 또 들려오면서 9% 때 강한 반등 나옵니다. 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큰 폭을 하락했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번에 또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자 나머지 조선주들은 오늘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철강 철강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60일 인근에서 일단 수도받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주도주 성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더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박수권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약간 틀어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 GS건설정도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 20일이 좀 무너진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는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12만원대 지금 20일과 240일에 지지 60일에 저항 이렇게 조금 박수권 안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대 상승하다가 좀 막판에 밀리면서 시장 안 좋으니까 마무리됐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외국인 수급이 조금 동반되고 있는 바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고 아직도 추가 상승 충분히 어느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20일을 깨고 내려가는 큰 은봉이 떨어지거나 하면 좋지 않다 라는 전제조건 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크게 좀 무너진 셀트는요 그동안 강세보였던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JYP SM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거의 7%인건 하락 이런 장대원 보면 뭐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오늘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정도에서는 차익실현 같이 좀 해나갔어야 돼요. 자 YG 자 YG 플러스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언론적으로는 매도를 했어요. 워낙 동중 섹터가 오늘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가격보다는 위입니다. 그죠? 위니까 흔들흔들 동중 섹터가 흔들흔들 한다면 오늘 뭐 적당히 차익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들도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했는데요. 자 현대로템 이틀 조정받았고 강하게 상승하는 장대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 여전히 치숙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부산산업 경로 조비아 같은 종목 오늘 상승하는 그런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조정받은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여행주들 오늘 제법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하나투어 5% 하락 자 많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올순 딱 깨면서 크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익실현 같이 해 들어갔었어야 돼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강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기 보면요. 최신 동영상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면요. 도움 많이 될 거다. 주식투자에 A부터 Z까지 Z 말고 Z까지 하하하 그쵸?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팁3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일선 오일이평선 이탈 장대음봉은 매도 그거 알았다면 그쵸? 오늘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매도했겠죠?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그리고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좀 떨어집니다. 강원랜드 이런 거 다 오일선 이탈 하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DBI텍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만 한미반도체 등 야타 종목들 오늘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 2천원 어저께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조금 숨고르기 양상 추가 상승 반드시 강하게 해내야 됩니다. 어디처럼? 이렇게 위로 확실하게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면요. 이번에 신고가 갈 때는 조금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왜? 기관의 우인이 이제 서서서 사들어옵니다. 그러한 수급 앞전 상황과 좀 다르거든요. 4월 초반에는 한번 돌아가볼까요? 4월 초반 4월 초반에도 뭐 그때 당시에는 반등할 때는 항상 그죠? 기관의 우인 들어옵니다만 그 이후로 보면 기관 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 보이시죠? 이번에 과연 지금 현재 기관이 매수 좀 해 들어오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 들어오는데 같이 기관외국인 쌍글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한 반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한 20분 이하 하는데 좀 더 하나 안 달리네요. 그죠? 보고 계신데 맞장구도 쳐주시고 그렇게 하면 쌍방영으로 하면 훨씬 더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추춤했고요. SK하이닉스도 추춤거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저항권에서 돌파해야 되는데 한번에 과연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조금 조정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이고 난 이후에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고요. LG전자 여러분들께 추천도 해드렸고요. 그 세 종목 중에 전기전자에서 세 종목 중에는요. LG전자가 그래도 좀 더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기전자 오늘 약간 어저께 강한 상승 이외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자동차 강세 보이고 셀티넌 삼행제 미미하나마 반등 시도 더이상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원전 관련 두산중공업과 한전KPS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 강세 그리고 백신 여건과 같은 이슈로 오늘 라운시큐어 같은 종목 상당히 강세 보였다.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현대로템과 같은 남북경협주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녁에 미국시장입니다. 미국시장 한 번 더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단기 고점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 또 좀 흔들흔들 할 수 있고요. 미국이 오늘 강하게 빵 쏘아준다면 월요일날 훨씬 더 양호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식의 기초 다지는데 전혀 무리 없다. 자신감 있습니다. 딱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 샥 요 바디 에버리 바더 세 에버리 바더 세 야